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액소송 절차 이해하기 라는 제목으로 실무강의를 담당하게 된 윤길영 변호사입니다. 이게 지금 제목은 소액소송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소액소송에만 한정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소송 대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 아주 긴 강의는 아니어서 여기에 소송 절차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제가 그 강 경험하면서 저도 보험회사 구상금 소송 소액사건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 사건들 다니면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핵심적인 부분, 애매한 부분들 위주로 담았으니까 이 강의 숙지해 두시면 이 외에 있는 참고자료, 다른 참고자료들과 함께 보시면 소송 진행하는데 아무 무리 없이 다들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개요는 이 정도인데요. 우선 개요에서는 이 소액소송의 관할, 소가별로 나눠지는 관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소송이라는 게 꼭 소장을 접수해야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장 접수 외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액사건은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주요 내용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변론 절차가 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변론은 별다를 게 없고요. 소장 접수, 원고가 소장 접수하고 상대방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준비 서면 오가고, 증거 신청 오가고, 그리고 변론기일 열리고 그러다 변론이 끝이 나고 판결 선고가 되고 이렇게 이 일련의 과정, 이 과정이 전부 다니까요. 이거를 하나씩 좀 살피도록 하고요. 그 외에 추가로 소취하나, 소를 없었던 걸로 돌리는 소취하나 반소 그리고 원만한 해결으로 재판부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만드는 화해공고나 조정회부 그리고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그 상급심으로 올라가는 상소 중에서 상소, 상고 이거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송은, 이 소가, 그러니까 결국에 청구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민사소송 우리가 주로 담당하게 될 소액소송은 소가 3천만 원 이하를 말하고요. 이것도 단독재판부에서 판사님 한 분이 재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판사님 한 분이 담당하는 사건 중에서 3천만 원 넘고 2억 원 이하의 사건은 이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합의부에서 담당하는 사건들은 2억 원 초과하는 사건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구상금이나 자동차 운행 혹은 업무상 재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소가가 2억 원이 초과해도 민사 단독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는 이 두 개는 판사님 한 분 그리고 밑에는 판사님 세 분이 담당한다는 거랑 그리고 우리가 사건 번호가 2020 가소, 1234 이런 식으로 고유 번호가 붙는데 이 소액사건은 가소 그리고 이 소액사건이 아닌 단독사건은 가단 그리고 고액사건은 가합 이렇게 사건별 고유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보통 이제 소액사건은 소액사건하고 소액사건 아닌 단독사건은 차이점이 소액은 주로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증거신청도 충분히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그에 비해서 소액사건 아닌 단독사건은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소장 접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일단 제일 일단 이 세 가지 서류 한번 보고 실제 서류 보고 한번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실무서류는 다 실제 소송에 쓰였던 서류들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녹화가 되는 강의다 보니까 제가 개인 정보를 훨씬 더 좀 보수적으로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남아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그 형태를 숙지해 주시면 나중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하에도 다 동일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송 진행하게 되는 제일 전형적인 이유인 소장입니다. 원고 피고가 있고요. 어떤 청구인지 그리고 이 청구 취지가 이 소송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판사한테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목적이죠. 이게 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고요. 청구 원인 부분은 우리가 왜 이 돈을 달라고 하는지를 그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넘어가면 이제 첨부 서류들 있고 이제 어느 법안에 내는지 이제 어느 법안에 내는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이 여러 법안에 내는 그 섬의 결론이 감사합니다.